셜록 홈즈의 아서 코난 도일 그리고 아가사 크리스티 이런 대가들이 영국에 있었다면 미국에는 엘러리 퀸이라는 추리소설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엘러리 퀸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사촌 형제 둘이서 함께 만든 필명인데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추리소설을 굉장히 잘 협업해서 쓰기도 했지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아주 재미난 단편 추리소설들을 수집하는데도 굉장한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안자비에서는 엘러리 퀸이 선정한 단편 추리소설 혹은 공포소설, 추리심리소설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중 하나, 사이코도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이 사이코의 원작자로 유명한 로버트 블록크의 아주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제목은 살아있는 팔찌. 소개해드릴게요. 살아있는 팔찌. 로버트 블록크. 찌는 듯이 무더운 밤이었다. 인도에서도 이런 더위는 드물다. 비커리가 진토닉을 만들고 있을 때 호텔 객실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쎄러? 그는 작은 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들어온 것은 사내였다. 사내는 재빨리 들어와서 문에 빗장을 걸었다. 나는 페너야. 쎄러의 남편이지. 사내는 의자에 앉아있는 비커리를 내려다보며 희죽 웃었다. 어때? 놀랐나? 쎄러는 놀라던데. 어, 정말 놀랐소. 비커리는 엉거주춤 일어섰다. 손님 접대는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앉아있어. 페너가 말했다. 그러고는 여전히 싱글거리면서 재킷에서 권총을 꺼내 비커리의 복부에 들이댔다. 움직이지 않는 표적이군. 이건 공정하지 않은데. 하, 스포츠맨십을 들먹이다니 대단하군. 남의 마누라를 건드린 주제에. 그 허여맑은 피부에 맹세코, 명포수라는 건가. 하, 옆방까지 빌린 걸 보니 꽤나 거창한 사냥이었던 모양이지. 비커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 부인에도 소용없을 것 같군. 빨리 쏘아버리고 교수형이라도 당하는 게 어때? 바로 그게 문제야. 나는 교수형을 당할 생각이 추호도 없거든. 그러니까 쏘지는 않아. 페너는 한 손으로 권총을 겨눈 채 다른 손으로 재킷 주머니를 뒤져서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그러고는 주머니 입구를 조심스럽게 벌려서 비커리의 발치에다 선명한 색깔의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얼핏 보기에는 작은 산호 팔찌 같았지만 살아있는 생물이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걸. 이놈은 크라이트야. 몸집은 작지만 세계 제일의 맹독을 가진 뱀이지. 페너, 잠깐만. 내 말도 좀 들어주... 그 작은 산호 팔찌가 갑자기 딸이를 풀었다. 비커리가 미처 뒷걸음 칠새도 없이 분홍색 섬광이 그를 덮쳤다. 독사는 얇은 바지 천을 통해 비커리의 오른쪽 다리에 몇 번이나 독리를 꽂았다. 비커리는 헐떡거리며 눈을 감았다. 뱀을 밟아 뭉개려고도 하지 않았다 뜻밖의 뱀은 얌전해져서 양탄자 한가운데에 다시 또리를 틀었다 페너는 꿀꺽 침을 삼키고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러고는 권총을 탁자 위에 내던졌다 이걸 놓고 가지 네 놈이 쓰고 싶어질 테니까 10분도 지나기 전에 이봐 페너 당신은 정말 얼관이로군 그게 무슨 뜻이지 원주민 노점상한테 속아서 독도 없는 뱀을 산 거야 그놈 말을 꼬지듣고 이게 독사라고 믿었으니 질투가 심한 여자 말을 꼬지듣고 그 여자와 내가 관계를 맺었다고 믿었듯이 말이야 사실은 내가 당신 아내의 어떤 부분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난 거라고 비커리는 다시 쿡쿡 웃었다 이런 말을 하면 부인한테 신뢰가 되겠지만 그런 말을 내가 고지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뭐 고지 듣든 말든 좋으실 대로 비커리는 손을 흔들며 말을 이었다 아아 잠깐만 여기 앉아서 한 잔 하지 않겠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제 곧 알게 돼 보라고 확실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페너가 비커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동안 비커리가 양탄자 위에 뚜아리를 틀고 있는 작은 뱀과 마찬가지로 결백하고 무해하다는 사실을 납득했을 뿐이다 헤어질 때 페너는 비커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세러를 런던행 첫 기선으로 귀국시켰다고 말하고 자기도 내일 아침에 떠날 예정이라고 했다 비커리는 여행이 무사하기를 빈다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저 권총은 가져가게 그리고 저 뱀도 가죽주머니에 넣을 필요는 없을 걸세 옷주머니에 직접 넣어도 돼 뱀이란 놈은 온기나 신체 접촉을 좋아하니까 지금까지 그의 아내가 묵고 있던 옆방으로 페너가 물러가자 비커리는 잠잘 준비를 시작했다 머리는 계산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세러가 런던에 도착해서 이쪽으로 전화를 걸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남편이 죽으면 유산이 얼마나 굴러들어온다고 했더라 앞으로 얼마쯤 지나면 그 크라이트가 페너의 주머니에서 날뛰기 시작해 전을 통해 그놈의 살찐 몸뚱이를 물어뜯일까 이 마지막 의문에 대한 대답은 곧 주어졌다 얇은 벽을 통해 옆방에서 비명이 들려온 것이다 그가 침대에 걸터앉아 오른쪽 다리에 의족 가죽끈을 푼 바로 그 순간 네 바람피는 사람들이 본남편을 살해한다는 설정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참 깜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앞으로 계속해서 앨러리 퀸의 추천 단편들 소개해드릴 생각이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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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